또 다른 영국의 내셔널 트러스트, 노을이라는 지역에 왔어요. K-N-O-L-E. K는 무금입니다. 노을. 근데 정말 커요. 진짜. 와. 아, 눈부셔. 아, 이게 햇빛이 안 나는데도 눈이 부셔. 와, 설마 저게 다 하우스일까? 하우스가 아니고 캐슬이 아닐까? 영국은 진짜 공원 스케일이. 와, 영상에 이게 담길까? 아니, 여기 진짜 짐만 가까웠다고. 엄청 자주 왔겠다. 나무도 봐봐, 오빠. 나무가 몇백 년은 돼 보여. 이렇게 하면 크기가 가늠이 안될 텐데, 영상으로. 노을. 설마는 주기가 없네. 다행히 안하니 쇼핑, 아이쿠핑, 아이쿠핑, 아이쿠핑. 아이쿠핑. 저거 심지어 저거 표도 있어. 여기 비지자센터에 가서 표를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티켓을 받아서 주로 섭니다. 말들이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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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거 보세요. 경치가 엄청 좋아요. 경치 너무 좋아. 아 어지러워. 어지러워. 오랑주리. 오렌지나 기타의 과일을 유럽에서 한랭지에서 육성하기 위한 건물 이름. 궁전의 정원을 세웠다. 오랑주리. 오. 하나 알았어. 우와. 미쳤다. 미쳤다. 우와. 우와. 이쁘다. 어 이거 누구들아? 목을 벤 거. 삼. 삼손 아니야? 아니네. 메두사래. 저게. 아 메두사의 머리래? 혼인. 이즈은 꽃을 바로 보았다. developed with a 미래 palavras 여laивается OAXinho. warriors quelчикиanko에 할 수 있다. 네, 타 sweets. 마의랑 같이 donne 쪽 일찍 된다. 와 이 문이 이쁘다. 너무 예뻐 아 이런데 원피스 있고 이렇게 풍종 같은 데 일 줄 알았으면 침실이 미쳤다 침실이 미쳤다 침실이 미쳤다 침실이 미쳤다 침실이 미쳤다 침실이 미쳤다 용은 아닌가? 앞에 못 들어가지고 저희가 원래는 여기 이제 놀역이 들어왔기 때문에 굉장히 예쁘고 넓어요 그래서 사실은 피크닉처럼 앉아서 간식을 먹으려고 과자를 들고 왔는데 오는 길에 바로 여기 입구 근처에서 베이글집을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를 가려고요 제가 베이글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제가 카페베네에서도 카페베네에 나오는 베이글을 되게 자주 사먹었고 근데 영국에는 베이글이 그렇게 많이 팔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맛있지도 않고요 근데 요즘 한국에 런던 베이글이라는 가게가 있는데 거기가 엄청 유명하대요 지금 막 한국에서 가게 1등이래 그래서 그 도대체 그 런던 베이글집은 왜 이름을 런던 베이글이라고 지웠는지 사실 너무 궁금해요 런던에 베이글집이 없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저도 정말 오랫동안 못 먹었어요 가끔 기타역에 한 군데씩 베이글집이 있는데 그냥 일반적인 맛이에요 근데 어쨌든 제가 지금 정말 거의 처음으로 베이글집을 발견해가지고 한번 가보려고 그냥 나가고 있어요 공원에서 이렇게 간식을 못 먹고요 사실 공원이 너무 좋아 보이긴 하죠 근데 영국의 공원들이 근데 토끼똥, 사슴똥 뭐 이런 것들이 엄청 많아가지고 사실은 앉아서 먹기가 좀 한국인으로서는 좀 찝찝해요 외국 애들은 그냥 그냥 탈석탈석 앉아가지고 잘 놀고 막 뭐 이러던데 앉는 것만 해도 좀 찝찝해요 저도 아무 데나 잘 앉는 편이거든요 근데 저기 토끼똥이랑 사슴똥이 너무 많아가지고 못 앉아 있을 것 같고 어쨌든 저는 베이글을 먹으러 갈 겁니다 맛있었으면 좋겠어요 저희 그래서 그냥 이거 몽셸 이것만 먹고 집으로 그냥 가기로 했습니다 차에서 몽셸 그리고 내가 영국 보니까 영국에 한림한테 몽셸을 안 팔더라고요 왜 그렇지? 그래서 이거 한국에서 시부모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아 슈니 먹으러 가야지 집에 고기 있대요 고기 먹으러 가야겠다 고기 먹으러 가야겠다 음 감사합니다.